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지금 반팔 입은 분이 한 명도 없네요 이제는 드디어 가을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네요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이 오죠 가을이 온다는 것은 아 날씨가 지금 싸내려지고 있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아주 추운 겨울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추워서 겨울은 견디기가 어렵죠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더구나 추운 겨울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마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BTS의 노래 봄날이잖아 오늘 봄날 늘 배경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 배경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둠이란 배경이 있어요 빛이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저번에 온이라는 걸 노래 제목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온이라는 노래 제목을 보면 그 배경으로 오프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된다고 그랬죠 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날의 의미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겨울이 있어야 아주 차디찬 추운 겨울이 배경으로 있어야 따뜻한 봄날이라는 것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그 노래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미국 철학자죠 존 롤스의 정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BTS의 음악 콘서트입니다 1학장 제목은 나는 우리가 밉다 입니다 봄날이라는 BTS의 노래의 핵심 노래말을 나는 우리가 밉다 라는 노래말로 고바봤습니다 자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뮤직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셨죠 내용이 아주 슬픕니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면 노래말로만 봐서 난 그냥 헤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고 싶다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 이것이 세월호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로 숨진 수많은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갖 상징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시계 멈춘 시계 보셨죠 시계 몇시로 멈췄어요 9시 35분이죠 세월호가 침몰한 시가 있죠 그리고 세탁기 세탁기에 뭐가 붙어있죠 뭐라고 붙어있어요 돈 듣고 갯 잊지 않겠다 세월호 때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해갖고 리본도 달고 다녔고 이것저것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 다니고 했었죠 잊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운동화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운동화 운동화 운동화를 운동화를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걸 신지 못하고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기다린 마음으로 운동화를 행복하게 두고 기다렸죠 이런 상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봄날이란 BTS 노래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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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리움만 노래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움보다도 미안한 마음 또 죄책감 죄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믿다 자 핵심은 바로 맨 밑에 있는 나는 우리가 믿다 입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지 다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슬프고 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구조현장 그 이후에 등등 보시면서 그런데 그런 슬픈 마음만 들은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 혹은 죄책감도 함께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 세월호 사건이 그냥 운 나빠서 누구 얘기처럼 교통사고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먼저 이 세월호라는 이 여객선 이 여객선은 일본에서 사온 거죠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을 하고 폐기한 겁니다 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운항할 수가 없어요 그 법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한 18년 정도 운항을 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다 라고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폐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정부가 규제는 악이다 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런 와중에 이 선박에 관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안전 때문에 20년 이상을 운항할 수 없는데 그걸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리고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죠 그래서 그걸 내세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렇죠 그래서 줄푸세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나오면서 공약으로 내걸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를 풀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선주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증축을 했죠 그리고 또 과적을 했죠 짐을 또 아주 많이 실었습니다 싫다 싫다 나중에는 평행수 평형수죠 평형을 유지하는 물인데 이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그것까지 빼가면서 그 무게 짐을 더 실었죠 그리고 그날도 짙은 안개 때문에 사실 다른 배들은 나가지 않는데 이 선주는 나가는 걸 나가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 선주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저놈이 우리 거의 300명이죠 300명 넘는 이 착한 아이들을 죽였구나 막 울렁이 찼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 선주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방송에서 다루는 거죠 왜 이런 자구가 나냐 규제를 완화했다던가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들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런 공무원이나 혹은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또 옹범 이구나 아이들을 죽였구나 그리고 한참 하다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나는 무관한 게 아니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가치보다 혹은 사람 목숨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더 잘 살 수만 있다라면 소수가 희생돼도 또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도 그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 이런 우리 모두가 공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규제도 완화하게 하고 증축을 하게 하고 과적을 하게 하고 짙은 안갠데도 배를 떠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우리도 어쩌면 자유롭지 않구나 이 책임으로 부터 그리고 이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죠 나라면 달랐을까 선주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 도 우리가 엄청 비난을 했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우리들 사이에 떠도는 말들은 나라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선조였으면 내가 선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정말 제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고 내가 정말 화가 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생각들을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감정과 그걸 넘어서 죄책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BTS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호의 목숨을 잃은 친구들이 그립고 한 것은 당연하고 그 그림을 넘어서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죠 자 여긴 온통 결분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홀로 남은 설국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이 겨울을 끝내고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아침이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그 암혹한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이야기하면서 버텼죠 자 여기 보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세탁기 세탁기에 여기 보면 라벨에 Don't forget 라고 되어있죠 잘 안보이면 이것도 뭐 잘 안보입니다만 Don't forget 라고 되어있죠 Don't forget F D F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세월호 사건 말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등장하죠 뭡니까 오멜라스라는 집이 간판이에요 오멜라스 이건 뭐냐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아 이게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 오멜라스 오멜라스는 르긴위이라는 소설가가 쓴 바람의 열두방향 이라는 소설 단편소설 모음집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단편소설 이름의 제목입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라는 단편소설 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이 노래에 담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BTS가 생각하기로 세월호 이야기는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오멜라스 마을에 관한 이야기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닮았을까요 바람의 열두방향 르긴위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이 단편소설 모음집 안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뭔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죠 잘 아시겠지만 오멜라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죠 다 알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 그 비밀은 뭐냐 이 마을의 어떤 한 건물 지하실에 한 소녀가 갇혀 있어요 이 소녀는 정신지체 소녀의 그런데 이게 비밀이 아니라 그 소녀가 거기에 갇혀 있음으로써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소녀를 거기다 가둬놔야 오멜라스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밤만 되면 이 소녀가 무서워서 막 울부짖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도 아무도 이 소녀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 자 여기 보십시오 아이를 밝은 햇살에 비치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오멜라스 사람들이 놀려온 행복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제약을 묵인하는 이유인 것 그런데 이 오멜라스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이 소녀를 찾아와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마을에서 살 수가 없다 해서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의 제목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고달픈 삶이 기다리는지 상상할 수 없죠 그럼에도 이 마을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수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을에 남아서 이 소녀의 불행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롤스 이야기를 좀 많이 합시다 보통은 1학장을 마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2학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가다가 중간에 좀 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장입니다 철학 콘서트 자 이 주인공은 미국 철학자죠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 롤스라는 철학자인데 철학자가 하는 철학 콘서트입니다 2학장의 제목은 참을 수 없는 행복의 가벼움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책은 정의롬 이라는 책입니다 네 정의롬 A theory of justice 자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죠 정의롬에서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이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도대체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게 뭔가 이 얘기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정의롬 사회고 또 그렇게 해주는 정책이 정의롬 정책이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정의롬 행위죠 음 자 이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의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착한 행위다 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인가 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낸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뭘로 돕겠어요 만약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하면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누구한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거둬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이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진 자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는 거죠 근데 부자 입장에서는 부자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한 행위일지는 몰라도 정의롭지는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 공정하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더 가졌다고 훔친 것도 아닌데 합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이 돈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더 내라 그러냐 그리고 결국 뭐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 중간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나라가 할 뿐이지 사실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해야지 왜 모든 사람을 강제로 그런 의무를 거기다 부여해서 강제로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느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흔히들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수는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뭘 지키느냐 하면 자신들이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리 그런데 그 권리 중에 많이 가진 자 주로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이에서 많이 가진 자들이겠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지키려고 그건 좀 우습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막 지키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 그리고 가진 것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당하다 이 정당한 가진 것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 이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좀 뺏겠다 세금을 더 더 갖겠다는 거죠 뭐 이러저러한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왜 세금을 더 갖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려고 더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보수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냐 아니죠 이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 사람들도 기부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진 사람 중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앨런 모스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자발적으로 돕는 거지 법적으로 그걸 강제로 의무로 만들어서 세금으로 강제로 뺏어서 돕는 건 이건 공정하지 못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과 착하고 나쁘라는 것과 이게 공정하나 공정하지 않느냐 즉 정의로나 정의롭지 않느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렸다 아주 나쁜 심보만 들고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의 는 무엇이냐 공정하면 무엇이냐 에 대한 특별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은 뭡니까 정의는 공정합니다 공정함이란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근데 이 복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라는 것은 뭐에 기반합니까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걷어갖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가난한 사람이 세금 내고 다시 복지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 문법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세금을 올리지 않고 더 걷지 않고 복지를 더 늘리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정치인들이 그건 어찌 보면 거짓말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딜 뭐 더 전략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금도 거둬야 근데 표 잃을까봐 그 얘기를 막 놓고 못하죠 근데 세금을 더 걷어야 부자한테도 걷어야 가난한 사람의 도와주는 걸 복지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정하냐 말이죠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이 사람들 나쁜 놈이야 착하지 않아 이렇게 비판하니 말고 그 정의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정의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존 롤스 의 말을 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부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건 착한 행위다 이건 다들 동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정의로운 행위인가 정의로운 행위이기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한 입장을 얘기해줬죠 두 번째 입장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입장은 뭐냐 이걸 반대하는 정의로운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예요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거 이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뭡니까 어떤 행위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그 행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의로운 행위고 그렇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착한 행위는 될 수 있지만 꼭 정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이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덜 행복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몇몇은 더 행복해지는데 대부분의 굶어죽거나 이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 혹은 그런 정책이 정의로운 건가요? 이 공리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두 번째 입장이기도 해요 보수적인 사람만은 아닌데 공리주의라는 정의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사는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정의란 무엇이냐? 정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어쩌면 이 공리주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 공리주의 정의관이 아주 익숙합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작동 원리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리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동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죠 그걸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풀면 정의관으로 바꾸면 이게 공리주의 정의관과 아주 어울립니다 그렇죠? 무엇이 정의로우냐?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공리주의는 여기에 덧붙이죠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더 정의로운 거다라는 생각이죠 굉장히 어울리죠 그리고 아까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입장인 공리주의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부회에 내 정당하게 본 재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훼손하느냐 그래서 뺏어가느냐 이거 완전 강도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 아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국가 전체의 돈을 둘을 더 늘려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밑에 깔려있는 공리주의적인 생각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파일 파일을 크게 만드는데 국가 전체의 돈, 부를 크게 만드는데 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죠 왜 이 공리주의라는 게 이 보수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이니 뭐 이것저것 많이 살펴봐야 돼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게 일종의 거짓말인지 환상에 불과한 건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어느 쪽에 오를지 다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정의에 관한 철학 악을 가지고 작동되는지 이런 생각과 주장들이 이걸 이제 분석하고 알아보고 따져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뭐가 옳다라는 거 보면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민주주의라는 게 공리주의와 작동원리가 비슷하다 그랬죠 왜 다수 다수 쪽이 옳다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그런 정책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그걸 옳다고 믿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펼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까운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민주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 히틀러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군사 구태탈을 일으켜갖고 비민주적인 방법이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선거를 해서 독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도 독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탄압하고 유대인을 심지어 죽이고 하는 것도 다 독일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독일 사람들도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히틀러의 강력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민주주의였어요 민주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은 탱크가 아니었다니까요 탱크가 아니었어요 총칼이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다수의 지지였어요 독일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 그리고 다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를 우리는 아주 2차 대전 그리고 히틀러 나치 만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정의는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고요 이건 공리주의 정의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공리주의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공리주의는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다 라는 생각이죠 둘 다 뭡니까 정의는 무엇이냐 다수의 편에 쓰는 것 이게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 특히 철학자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닌 대안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유지하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혹은 그거랑 손잡고 있는 이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정의 철학 이 정의관 이걸 어떻게 이것의 위험을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위험하지 않게끔 위험하지 않게끔 할까 고민들이 빠졌어요 그중 한 사람이 존 롤스입니다 그래서 롤스가 이 정의로운이라는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이죠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정의의 철학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다 공정하다는 거 그럼 공정하다는 건 뭐냐 공정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편 편을 들지 않는다 불편 불편 부당 부당 정당하다 부당하다가 아니라 어느 어떤 당 어떤 그룹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당파적이지 않는 거 부당 불편 부당 예 그리고 공평 무사 아 이게 공정의 핵심이죠 음 자 정의롭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다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것 어느 한 편의 그죠 편을 들지 않는다 라는 거다 구명 도대체 이 그렇게 공정하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저널드는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합니다 예 이 무지 베일이라는 것을 한번 씌워보면 어떨까 자 무지 베일이 뭐냐 여러분 베일이라는 건 알죠 면사포 결혼할 때 신부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죠 네 이렇게 촘촘히 쌓이 있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면사포의 특징은 신부는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음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면사포에요 그래서 베일에게 뭐 쌓인 여인 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베일이 면사포에요 이 면사포라는 건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보의 비대칭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문명의 어떤 산물이랄까요 이게 면사포에요 뭐 여기 나오고 살짝 이제 격가지로 세면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남에게 손해 그러니까 남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손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지혜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을 유지하는 거야 정보의 비대칭하니까 여러분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에요 나에 관한 정보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해 그리고 남에 관한 정보는 될 수 있으면 빠삭하게 알아 기는 열어두고 눈은 활짝 열고 그리고 입은 닫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눈은 크게 뜨고 기는 활짝 열고 입은 닫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빠삭하게 알아 왜 눈을 크게 뜨고 기는 활짝 열었으니까 근데 내 입은 닫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 관한 정보를 거의 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좋으냐 뭐 좋은 게 많죠 우리 현대는 지식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정보의 시대라고 하죠 뭐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보는 힘이에요 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내가 힘이에요 그 사람을 자주 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한 정보를 적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은 활짝 열고 크게 하고 귀 활짝 열고 입은 닫아라 침묵이 금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지혜로운 좌우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소풍 갔다가 다시 돌아와 봅시다 면사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롤스 베일은 롤스 베일은 좀 특이해요 신부의 면사포처럼 세상이나 바깥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신부의 면사포는 다른 사람들이 신부의 얼굴을 못 보죠 그런데 롤스 베일은 어떤 면사포는 내가 나를 못 봐 내가 나를 못 봐 아주 신기하죠 내가 나를 못 봐 나는 이 신부처럼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볼 수 있어 세상이나 혹은 세상 돌아가는 거 혹은 남들이 뭐 어찌하고 뭐 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봐요 아니 세상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뭐 혹시 자기 얼굴 보고 있어요? 어디 뭐 묻었는 거 아세요? 못 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얼굴은 못 보더라도 내가 여자라는 거 내가 남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롤스의 무지배를 쓰면 그것도 몰라 그것도 안 보여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가지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이성애자인지 이성들을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뭡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동성애자인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지 또 내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내가 똑똑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롤스의 무지배일입니다 자 이 배일을 쓰면 이렇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에 대한 무지배일을 쓴 상황에서는 아무도 타고난 또는 사회적인 우연한 조건 때문에 정의로운 원칙을 선택하는데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자 무지배일을 쓰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잘 알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다 잘 아는데 오직 하나만 몰라 왜 내가 누군지는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평한 입장에 서게 되죠 내가 더 이상 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만약 내가 부자다 하면 오 내가 부자니까 부자 편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겠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오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잖아 편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여자라는 걸 알면 여자 편을 들겠고 남자라는 걸 알면 남자 편을 들겠죠 그리고 내가 어른이라는 걸 알면 어른 편을 들겠고 내가 아이라는 걸 알면 아이 편을 들겠죠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가 있는 사람 편을 들겠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면 내가 장애가 없는 사람 편을 들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자기에게 유리한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만약 동성애자라면 동성애자 편을 들겠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면 동성애자가 아닌 편을 들겠죠 근데 이 무지베일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누군지 몰라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편을 들텐데 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누구 편도 들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리는 결정은 공평한 공정한 판단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건 뭡니까 정의롭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판단 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롤스는 원초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은 초기화 초기화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원초의 아주 처음 출발해 사람들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부자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다 그죠 차이가 나는데 이 출발 전 누구나 나도 공평한 이런 출발의 상황 이 상황으로 다시 리셋해서 초기화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롤스의 무지밍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15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감사합니다.